오늘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 말씀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 자유와 기쁨, 만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 말씀에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 이 네샤마는 영,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 후서 3장 17절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참 기쁨과 행복, 만족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의 자유함을 누릴 때에, 말씀 안에서 기뻐할 때에,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될 때만이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욜로입니다. 욜로 현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자, 내 가치를 높이자,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나를 위한 삶, 내 가치가 지금 너무 바닥이어서 내가 불행한 거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여행을 떠나면 내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야. 나의 가치를 높이자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자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욜로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금요철에 이북 매주 매주 묵상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있죠? 우상. 나에게 우상이. 제가 이번에는 묵상하면서 내 관심사,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겠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토니 험프리스는 그에 져서 자존감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사회의 현상과 사회의 요구에 맞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른 그 무엇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허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환경에 맞게 살아가고 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겠구나. 이 세상의 요건에 맞춰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위한 삶,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점점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점점 공허해지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또다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 자신을 합리화해 갑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공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출애국기 3지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기 전에 출애국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자 성막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들지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상을 만들게 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불평이 쌓여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국하면서 잠깐 출애국기 15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엄밀히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수루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르비림에서 목마르다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으면 출애국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 괴물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함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만든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는데 출애국기 32장 2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포커스는 3천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해석이 다릅니다. 이 3천명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출애국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는 지었지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 죄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아오라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3천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주석에서 이 3천명을 바로 우상을 만든 주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세운, 당신과 함께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아론에게 핑계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면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거나 죄 가운데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인생은 자신의 내면의 우상을 만들고 완악하게 되며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면 내 잘못, 내 죄를 인정하면 일정 부분 사람들은 흉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우시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의 말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6장 3절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3장 12절과 18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기뻐하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우상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에 우상이 나를 유혹할 때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에서 가난까지 사흘 기리면 됩니다. 이제 이 우상을 만든 이곳에서 가난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기업까지 사흘 기리면 대군이니까 11일 기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4일, 마지막 11일을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사회의 현상을 쫓다가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루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림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목마르다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없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삼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삼천명밖에 없는 사람이 다 떠나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병검한 산만입니다. 배너 보셨죠? 타고 가는 거 있죠? 그게 산만. 마병, 말 타고 공격하는 사람 6천. 그리고 병사들은 모래의 수처럼 많다고 해요. 그 삼천명이 다 있어도 싸움이 돼야 한대요? 안되죠. 사울은 초심이 변했습니다.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았고 그 우상이 지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되냐면 우리는 요호수와 육장, 여리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돌기만 하러. 돌다가 공격당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냥 돌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숨긴 것도 제이지만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못을 한 후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온같이 붉은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해요. 연약해서 다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는데 죄 가운데서 빠지게 되고 다시 내 옛 자아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궁금증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죠? 불평이 쌓이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든다고 했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완악해지기 전에 완악해져서 우상인지도 모르는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상을 부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많고 주옹 같아서 정말로 창피하고 자격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우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송도님들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셨고 이루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죄인이 나를 보배롭고 종교하게 여기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내가 징볼받고 망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나는 다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사명의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을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홍대세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흘이면, 11일이면, 11일 후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혹시 우상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욜로와 같이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가짜 기쁨과 가짜의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흘릴 때에 같이 눈물 흘려 주셨고 고통 가운데서 방황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곁으로 나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이루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